지목을 공부할 때 우리가 지적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지목이거든 이걸 시험에 출제를 안 하는데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적에서는 지목하고 축적 변경이 제일 중요해 근데 축적 변경은 요즘에 들어와서 시험에 많이 내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았거든 그래서 지목은 변함없어요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공짜로 줘요 그럼 지목을 배우러 들어갈 때 먼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 한 개 그럼 한 필지에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되니까 가장 추가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이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부터 키입니다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됩니다 독립성을 못 갖추면 지목이 안 돼 그러면 답입니다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되는데 독립성을 못 갖추면 지목이 안 돼 안 되는데 예외 세 개 있는 게 예외 그럼 이 예외 세 개만 딱 외우면 돼요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그럼 이걸 설명할 때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이게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답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지목을 대라고 한다면 대라고 한다면 지목이 몇 개가 됩니까?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개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숙사가 주다 학교가 주다 학교 그럼 이거는 종이고 이거는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숙사는 지목은 학교용지가 된다 대가 된다 학교용지 학교 안에 있으니까 무슨 용지 학교용지 그런데 학교 밖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독립됐다 안 됐다 대 그럼 이거는 지목이 뭐다? 대 이해합니까? 대 그럼 여러분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이리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수원이거든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 그럼 아까 전에 이식으로 한다면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도 과수원 용지가 되어야지 오케이? 그러나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은 독자적으로 뭐라 한다? 대 이거는 예외니까 그냥 예외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대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해보죠 목장 안에 이게 만약에 목장이라면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다면 저거는 목장 용지로 한다 대로 한다? 대 이거는 이해됩니다 왜? 목장은 가축이지 사람이 사는 곳은 인간이지 그럼 가축이 우선이다 인간이 우선이다 그래서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은 목장 용지라고 안 부르고 대 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딴 했다? 하여튼 그 다음에 묘지입니다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가 있을 수 있지 그럼 묘지는 죽은 자예요 관리사무소는 산자예요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묘지라고 한다면 무섭다 안 무섭다? 그래서 산자가 우선이거든 그때는 묘지라고 안 하고 뭐라 한다? 대 그냥 예외하면 됩니다 과수원 안에 목장 용지 안에 묘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관리사무소는 독자력으로 뭐라 한다? 대 그거 얼마나 쉬워요 맞다 맞다? 맞아 자고 이제 이해했거든 그 요리 놓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힌터를 하나 드릴게요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는 말 너무너무 쉬운 말입니다 그럼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학교 용지입니다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 용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대 그럼 이 세 개만 딱 암기하면 돼요 통과 그럼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갔거든 여기는 이제 전이죠 전은 밭이지 밭 밭이죠 답은 논이지 논 그러면 논하고 밭의 차이가 뭐냐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을 상실을 이용하지 않고 이라면 뭐다? 전 물을 상실을 이용하여 이라면 뭐다? 답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물을 상실을 이용하지 않고 물을 상실을 직접 이용하여 각종의 농작물을 재배한다 이러면 가볍게 넘어가지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해볼게요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죠 이러면 죽순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 한다 한다? 안 하죠 그럼 전이다 답이다? 전 전 전 오케이? 대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수온이거든 그냥 하나만 해오면 됩니다 과수온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 그러면 여러분들 사과, 배밤, 호도, 귤나물을 재배하는 건 당연히 과수온이지 오케이? 대 자 그 다음에 목장 용지입니다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 그럼 건들 게 없지 자 근데 옛날에 옛날에 여러분들 그 시보의 전설적인 시험치기가 있었다 없었다? 그때 이제 이 문제가 시험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할 때 여기에 매출이 일어났거든 꿀벌이 일어났거든 우리가 목장 용지이라면 가축을 기르는 곳이 목장 용지지 그러면 꿀벌은 양봉이거든 이 양봉을 가축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럼 상식선에서는 볼 수 있답다? 없지 없지 그래도 꿀벌을 기르면 무슨 용지다? 목장 용지예요 그러면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국가가 국가가 이거 흰색이다면 그냥 흰색이에요 오케이? 그다 토 달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답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어장이 있고 양어장이 있고 목장 용지 이 두 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른다 사육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때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답은 양어장은 물고기지 맞죠? 네 그럼 물고기를 기르는 곳은 무슨 양? 양어장 나머지는 전부 다 목장 용지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용지다? 목장 용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꿀벌 양봉 이런 거 나오죠 오케이 전부 다 무슨 용지다? 목장 용지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이런 걸 시험에 냈었어 요즘에 이런 걸 시험에 잘 안 내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딱 기억합니다 목장 안에 죽어 용건 충무를 해보지는 뭐다?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는 이겁니다 광천지 광천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운송에다가 동그라미 채세요 운송하는 곳은 무엇인지 잡종지 잡종지 아 위에 걸으면 해야 되는구나 자 위에 걸을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이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지문이고 그 다음 등장하는 지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냐거든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당 모래당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시이다 임냐 항상 출제는 이거를 임냐 임대 뭐라고 쓰더라? 잡종지로 쓰더라 잡종지 임냐 임대 잡종지로 쓰더라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됐죠? 네 그 다음 여기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보면 용출되는 곳은 무슨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시이다 잡종지 광천지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이 2번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내느냐 이러면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다 O다 Y다 O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다 O다 X다 X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로 쓸게요 세 가지로 쓸게요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로 한다면 O다 X다 X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면 O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면 O 잡종지로 한다면 O 이렇게 쓰는 거지 세 글자 중에 한 개를 쓰는 거지 광천지로 한다면 X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면 O 잡종지로 한다면 O 이렇게 쓰는 거지 맞죠 맞죠 네 그래 딱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전입니다 이거는 이름은 딱 정리하세요 염전은 천일제연만 염전입니다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면 염전이다 공장용지다 공장용지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대거든 대는 그냥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문화시설 이런게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은 지목이 전부다 뭐다 대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를 안해요 여기 집 예쁘다 안 예쁘다 이 시골제 본갑이다 대표 본갑이 이 시골제 본갑이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와볼게요 올해 시험은 이게 시험에 답으로 나왔어요 답으로 나왔는데 지목은 있잖아요 시험 문제 될 때는 항상 옳은 것을 냅니다 옳은 것 오케이 대 공장안에 있으면 전부다 뭐다 그럼 공장안에 의료시설의 지목은 시작 공장용지 공장안에 사원들의 체육시설 시작 공장용지 공장안에 기숙사도 공장용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래 합니다 공장안에 있으면 전부다 공장용지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안에 송류시설이 있다 오케이 대 무슨 뜻이죠 공장용지 공장안에 있으면 전부다 공장용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죠 대 그럼 학교안에 있으면 전부다 무슨 용지다 학교안에 공부를 할 게 없다 이 말 그 다음에 이리로 오세요 주차장이거든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 이 말입니다 노상주차장이 있고 부설주차장이 있고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있고 글자가 같아달라다 글자가 다 달라요 그러면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가면 길거리를 가면 흰성 끊어놓고 돈 받는 데 있다 이건 주차장이 아닙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오케이 대 그 다음에 이 글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설주차장 시작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글자가 같아달라다 제가 공부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이게 이 글자가 독자되긴 한 문장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한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구별 못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케이 대 그럼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죠 여기가 가든입니다 그럼 가든의 지목은 당연히 뭐다? 대지 그런데 가든의 주차장이 딸려있다 이게 부설주차장이에요 그러면 가든이 주다 주차장이 주다 가든 그럼 이건 종입니다 종 그럼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럼 이건 주차장이다 대다? 대 대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대 그런데 이 가든의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럼 주차공간이 부족해 그럼 옆에 공터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다 있다 여기가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그럼 이거는 시작! 주차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다 다르다? 다르다 글자가 다른 겁니다 글자가 다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고려해 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을 잠깐 볼게요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해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이 있습니다 지목은 시이다 잡종지 여러분들 자동차 수출을 하기 위해서 배에 실기 위해 선정하기 위해서 임시로 주차시켜 놓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지목이 잡종지다 이 말이에요 통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용제입니다 주유소 이거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판매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석유차 있답다 가스차 있답다 가스차 있답다 전기차 있답다 그러면 전부 다 이런 걸 판매하는 것은 무슨 용지다? 주유소 판매한다고 해서 기름만 판매하는 게 아니지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가스차도 있고 이런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해볼게요 지판을 봅니다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됩니다 전기차나 석유되는 곳은 시이다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시이다 잡종지, 판매하는 곳은 시이다 주유소 용지,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것도 시이다 주유소 용지,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것도 주유소 용지다 맞아요? 네 그럼 제 얼굴을 보세요 그럼 공장 안에 속류, 급유, 시설의 지목은 주유소 용지이다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 용지라고 그랬지 맞아요? 네 우와 잘합니다 그 다음에 가볼게요 창고 용지는 특별히 말할 게 없어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독립이다 독립 아니다 그러니까 공장 안에 창고가 있다면 지목은 시이다 공장 용지 학교 안에 창고가 있다면 뭐다? 학교 용지 창고는 독자적으로 돼 있어요 창고 용지 맞아요? 우리가 여주 이천에 가면 양사이드에 물류 창고들 많이 있다 그게 창고 용지